안녕하세요. 이상로의 텐텐백어입니다. 최근 국내 증시 반등을 견인했던 저 PBR주가 조정을 받으면서 코스피가 재차 약세로 돌아섰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오늘 13원 급등하면서 1335원선으로 올라왔는데요. 재차 가라앉은 국내 증시에 다시 한번 전략이 필요할 때입니다. 오늘 이상로 파트너와 오늘 시장 분석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첫 번째 체크 포인트는 자동차와 부품주입니다. 오늘장 시작부터 자동차가 전반적으로 뜨거운 분위기였는데요. 시간이 지나면서 분위기가 조금은 가라앉았습니다. 차익실현 메모리 나오는 종목들도 있는 것 같은데요. 자동차 부품주 이슈와 전략 먼저 살펴볼까요? 네, 오늘 보면 오늘까지 자동차 부품주들이 많이 올랐습니다. 많이 오르면서 또 추가적인 이슈가 좀 나오고 있는 것이 도요타에 대한 인증 조작 이슈가 좀 부각되면서 지금 자동차주들이 좀 더 상승탈을 붙이는 과정이라 볼 수 있겠는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이 과거 2008년도에 현대차라든지 기아차 관련된 기업들이 상당히 큰 폭의 상승세를 이뤘습니다. 2008년부터 2013년도까지 약 5년 동안 슈퍼사이클이 이루어졌는데 그때 이슈가 뭐였냐면 환율의 이슈가 있었고 또 한 가지는 그때 미국 진출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미국 진출에 대한 이슈가 있었고 또 마지막 한 가지가 바로 일본의 앵고 현상이 있었거든요. 한마디로 일본에 대한 부분에서 반사적인 이익을 받는 기업들이 바로 우리 자동접종이라고 보시면 되고 실제로 일본 닉게이에서 실총 상위 종목군들을 차지하는 것이 타이어 기업들이라든지 또는 자동차 기업들이 또 상위권들을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말을 우리가 바꿔서 본다면 이번에 도요타 사태로 인해 가지고 국내 현대차 그룹이 상당한 베네필스를 가져갈 수 있는 여건이 형성되고 있다고 봐야 되는 거고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환율에 대한 부분도 워낙 약세 기조가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 그리고 지금 현재 미국이라는 다시 한 번 더 키워드가 재부각되고 있다는 것은 과거 2008년도로 이루어졌던 큰 폭의 슈퍼사이클이 이번 2023년도부터 상당한 슈퍼사이클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부분으로 저는 판단합니다. 그러면 2024년도 현재부터 이루어지고 있는 상승이 아니라 우리가 2023년도부터 꾸준히 준비했던 것이 지금 현재 2024년도에 터지고 있는 그런 과정이니까 저는 좀 더 긴 호흡으로 보시면 충분히 더욱더 큰 성과를 보일 수 있다고 보는데 오늘 현대차부터 한번 주가 추이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차가 지금 현재 3%대에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까지만 하더라도 우리가 기아가 더 좋은 모습을 보였다면 오늘 현대차에 대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것을 오늘부터 대정적으로 바뀌었다 이런 부분보다는 기아는 단기간에 큰 폭의 상승세를 거뒀기 때문에 일부 차익매물이 들어오고 있는 과정이고 현대차는 아직까지 정고점을 돌파하지 못했기 때문에 정고점에 대한 물량을 소화하는 과정이 나타나고 있다는 부분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오늘 기아 같은 경우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고점에 대한 부분에서 일부 차익매물이 나오고 있는데 오늘 이제 저희 회원분들 이런 물음을 많이 물으시던데요. 단기적으로 이제 시세가 끝나는 거 아니냐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던데 우리가 이제 단기 시세는 단기 시세일 뿐인 거고 내일 시장은 아무도 모릅니다. 다만 제가 판단했을 때는 현재는 자동차주나 자동차 부품주에 대해서 보유하는 것이 훨씬 더 여러분들 계좌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부분으로 저는 그것이 더욱더 현명한 대답이 아닌가를 말씀을 드리고 싶고 오늘 시장에서 종목 한 가지만 알아볼 텐데요. PHA 잠시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PHA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트렁크에 보면 전동 트렁크들이 존재합니다. 그 전동 트렁크 안에서도 부드럽게 열고 닫히는 게 있는 반면에 조금 세게 우리가 이제 조금 빠르게 닫히는 것들 있죠. 그런데 현대차 그룹에 들어가는 이런 전동화 시스템을 담당하고 있는 기업이 PHA이기 때문에 최근에 급등 양산을 나타냈고 이런 인도 법인 그리고 미국 법인 안에서도 조제앨라바마 관련된 기업들 그리고 전기차 부품을 생산하는 기업들은 다시 한번 눈여겨보신 전략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체크 포인트입니다. 오늘 오전 윤석열 대통령이 돌봄교육 민생토론회를 열었습니다. 큰 정책 변화는 없었고요. 공교육을 강조하면서 초등학교 돌봄교육을 늘봄교육으로 바꾸고 운영시간을 8시까지 확대하겠다 그런 내용이었는데요. 교육과 육아용품 관련주는 전반적으로 주가가 반응해주는 모습입니다. 최근에 공교육을 강조를 많이 하시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시장에서는 이런 교육 안에서도 사교육 관련된 기업들이 또 수급이 상당무 붙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최근에 문제가 좀 됐던 것이 메가스터디 그룹의 현재 연기금에 대한 매수가 집중되는 것이 또 일부 보도에도 나왔던 부분들이었고 마찬가지로 지금 오늘 시장에서도 사교육 관련된 기업들에 대한 강사가 좀 보이고 있는데 우선 이제 애니능률부터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애니능률 같은 경우는 온라인 영어 관련된 기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최근에 영어 관련된 부분 자체와 또 현재 정부 정책 자체가 미국과에 대한 상당한 우호적인 관계를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영어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될 수 있다고 시장 보는 것 같고 그러면서 애니능률이 오늘 강설적 보이고 있는 모습들이고 그리고 또 한 가지 봐야 되는 것이 메가엠디라는 기업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메가엠디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전문대학원이라고 하는 이제 뭐 의대 편입한다든지 이런 특수한 부분에 대한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기업이 바로 이 메가엠디입니다. 메가엠디 같은 경우에 최근에 이제 뭐 의료계에 대한 대학교에서 증원하겠다는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 또 상황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메가엠디에 대한 주가도 함께 움직이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부분으로 추정을 한번 해볼 수 있는 부분이고 자 그리고 CCS 같은 경우에 오늘 강사를 좀 보이는데 CCS가 최근에는 초전도체 관련된 이슈가 있었지만 과거 같은 경우에는 보면 이제 화상 솔루션이라고 해서 비대면 교육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또는 이제 어학원 관련된 이슈가 좀 있던 기업입니다. 그래서 이런 CCS 같은 경우는 이제 오늘 강사를 보였지만 이거는 이제 개별적인 이슈로 우리가 좀 봐야 될 것 같고 대신에 교육 관련된 이슈는 총선택까지는 좀 더 이어갈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교육 관련주는 테마성으로 트레딩 관점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말씀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네 유아용품 관련주도 함께 살펴볼까요? 네 뭐 저출산이 최근 들어서 상당한 이슈가 좀 되고 있는 부분이고 결국 이제 이번 선거의 캐스팅 보트에 대한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20대와 40대층이 될 것이다 라는 저방이 나오면서 여야 막론하고 현재 총선 관련 대책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핫한 것이 바로 이런 저출산 관련된 이슈가 나오고 있는 과정들입니다. 그러면서 현재 유아용품 관련된 기업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사실 우리가 이제 저출산과 유아용품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하지만 이제 주식시장은 그런 대중의 투자 심리로 인해서 움직이는 것이 또 주식시장이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끼워 맞추기 시기에 대한 상승이 좀 나타나는 과정들입니다. 그래도 이제 우리가 주식을 하는 입장이 때문에 주식에 대한 단기적인 시세를 노린다면 우리 어느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된다는 거죠. 우선은 이제 삼성 출판사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 출판사 같은 경우는 과거 자회사에 대한 미국 나스닥 이슈가 있었고 추가적으로 최근 들어서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이 다시 한번 더 저출생 관련된 부분 자체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업이다라는 부분을 분류가 되면서 오늘 또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현재 구간 자체가 장기평을 돌파를 해내는 과정이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오늘 돌파가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가능성은 상당히 열어놓고 우리가 좀 대응을 할 필요가 있는 그런 과정이라 보고 그리고 아가방 컴퍼니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가방 컴퍼니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주가가 6천원 밴드를 넘다가 현재 5천원 밴드까지 내려왔는 상황이었는데 이 정도면 하반경성을 보일 수 있는 자리까지 내려왔다고 보고 주가에 대한 변화 가능성 그리고 이제 제로투세븐은 우리가 언급을 했던 기업이죠. 그래서 최근 들어서 급등에 한번 나왔었는데 충분히 추세적 부분은 살려있는 살아있는 과정들이 나타날 수 있으니까요. 이 세 가지 정도는 우리가 유아 관련주는 알아놓고 대응을 하신 전략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은 비전프로 관련주 들고 오셨다고 합니다. 이슈가 크게 된 후로 한 지난주 후반 지난주 금요일부터는 차익실험 메모리 조금 나오고 있는데 지금이 바로 주목해야 할 때라고 보시는 거죠? 우리가 지난주에 카메라 관련주를 했습니다. 카메라 관련주를 했기 때문에 이미 한번 비전프로 관련된 카메라 관련주들이 한 번씩 다 올랐습니다. 나무가부터 시작해서 캠시스 그리고 하이비전시티 한 번씩 다 올랐고 대신에 지금 현재 비전프로 관련된 부분에서 정식 판매가 2월 달부터 됩니다. 대신에 현재 같은 경우는 예약 판매가 되었던 거고 정식 판매가 될 수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더 시장에서는 바람모리가 될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보고 거기에서 비전프로 관련된 기업들에 대한 좀 더 확장성을 눈여겨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관련된 기업들을 한번 같이 보신다면 우선 우리가 XR이라는 것이 확장현실을 얘기하는 거죠. VR이라는 것은 우리가 가상현실 그리고 LR은 증강현실들을 얘기를 한다면 지금 현재 애플의 비전프로 2월 2일 날 출시되고 난 다음에 시장에서는 지금 반응이 뜨겁다는 이슈가 계속적으로 되고 있는 과정들이기 때문에 그에 따른 변화가 좀 더 나타날 수 있다고 보고 그래서 XR 관련된 부분은 우리가 한번 체크해보자 말씀도 드리겠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메타버스 관련인데요. 과거 2021년도에 메타버스 관련된 ETF가 10개 넘게 출시를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그때 한번 바람이 이루어졌고 이번에도 이런 메타버스 관련돼서 이런 VR기계에 대한 인기를 좀 더 언론에서는 부각할 수 있다고 보고 이런 메타버스 관련된 기업들 다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다음 그림 보겠습니다. 카메라 관련 주는 우리가 지나치다시피 한 번씩 급등이 나왔기 때문에 이건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타 부분으로 부품들 또는 이제 그런 가상현실을 구현해낼 수 있는 기업들 그에 따른 기업들 주가가 또 상당히 빠져있는 상황들이거든요. 이런 것들에 대한 수납의 가능성도 열어놓고 보자라는 말씀까지 드리겠습니다. 네, 원픽 바로 확인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퓨론티어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 방송에서 나무가나 퓨론티어, 지금 보면 하이비전 시스템이라든지 또는 이제 캠시스 한 번씩 언급을 했는데요. 퓨론티어 같은 경우에도 이제 3D 센싱 기술이라고 해서 우리가 카메라는 이제 입력 신호죠. 그런데 그 입력 신호를 이제 전력 신호로 바꿔서 컴퓨터가 알아듣게끔 바꾸는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그것을 우리가 이제 3D 센싱이라고 하고 그에 따른 부분 자체에서 또 그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는 게 우리나라에 몇 군데 되지 않습니다. 약 네 군데 정도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자율주행 차량 관련해서 우리가 이 퓨론티어가 납품이 또 이루어지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좀 더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모에 사는 하이비전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제 지배구조가 단단하게 이루어져 있는 기업인 부분 그리고 신규적인 추가 수조도 가능하다라고 보고 1차적인 목표가는 2만 9,900원 그리고 손절가는 2만 4,500원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의 원픽은 퓨론티어입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